네, 들어오셨군요. 네, 분명 지방간이 있다고 의사선생님한테 들어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시니어의 지방간 관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 아셨나요?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논현내과 전문의는 어떻게 지방간을 관리해드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주로 이렇게 정기검진으로 피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간 수치, 그러니까 AST, ALT 수치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보고 환자분들이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간 수치는 20에서 40 정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간이 있으시면 이 수치들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거가 다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피검사도 하고 과음을 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B형, C형 간염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새로 시작한 약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지방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방간을 예시하는 징표들은요. 그 환자분의 나머지 피검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흔히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높아요. 그리고 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방간이 왜 무서운지 잘 아시죠? 간 경화와 간 암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간 경화와 간 암은요.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B형, C형 간염과 같은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간 경화 발생률을 조사를 해보니 1순위는 여전히 술 때문이었지만 이제 2, 3순위를 다추는 것이 지방간과 B형 간염이라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C형 간염은 2010년대 초에 완치가 되는 약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간 경화 순위에서 밀려났고요. 하지만 이 지방간이 순위를 제치고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또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식사는 대충 고칼로리 음식으로 대충 때우시고 집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하시려니 기력이 딸려서 포기하시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지방간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방간에 대해서 왜 하필 저 노년내과 전문의가 얘기하냐고요? 지방간이 간 경화로 악화되는 요인으로써요. 첫 번째, 50세 이상 고령.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당뇨. 네 번째,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요인들이 다 제 환자분들에게 속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말 피검사와 초음파를 하면 지방간 정말 많이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노년내과 전문의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요.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젊은 성인에게 아, 지방간은 살 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시니어의 지방간을 치료할 때 잘못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니어분들께 체중감량을 요구하면 식사량이 과격하게 줄고 식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오히려 근감소증이 생겨서 더 잘 넘어지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 없이 살을 뺀다면 근육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 지방 분배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방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는 어떻게 지방간을 관리해야 될까요?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상이니까 그냥 상체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하체를 더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간에 있는 지방, 이 칼로리를 태워줄 칼로리 소각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뱃살이나 간에 있는 지방 또는 칼로리는요. 유산소운동으로만 해서 소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 날에는요. 허벅지가 욱신욱신 거리죠. 운동하고 다음 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욱신욱신 거리면서 칼로리를 계속 잡아먹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동작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제대로 배우신 적이 없으시면 실내 자전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를 유산소처럼 타는 방법이 있고요. 근력운동처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력운동을 위해서 타는 방법은요. 처음에는 약하게 타세요. 그래서 다리를 좀 풀어주고요. 나중에는 강도를 조금 높이셔서요. 허벅지의 힘으로 꾸역꾸역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한 30초만 해도 허벅지에 불이 나거든요. 너무 힘드시면 다시 좀 쉽게 했다가 이제 조금 다리가 풀리면 다시 조금 세게 했다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노년 내 거는 미래의 약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보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